예! 오케이! I'm teacher. You like BTS? I like BTS? Yeah! Pakist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어랑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파키스탄 혼자고 앞서 풍경이 진짜 여기가 너무 미쳤어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풍경들도 너무 좋았던 것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봤던 풍경들 중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내일부터 제가 트레킹을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알리아바드로 가서 필요한 것 좀 사고 개인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벌써 11개월 정도 여행을 했는데 가방에 방치코더가 한 일주일 전에 찢어졌습니다. 안타깝다. 일단 실이랑 바늘을 사가지고 이것 좀 꿰매고 바느질이 한 군대 이후로니까 뭐 13년? 12년 정도 바느질로 열심히 한번 꿰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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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들어가네 아 역시 침을 묻히니까 들어가죠 바느질을 해봅시다 해봅시다 가방이 더러운 게 씻어도 닦이지가 않아요 이게 다 세월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어우 많이 찢어졌는데 뭐 바느질 실력은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매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삐뚤빼뚤 하긴 한데 완성 좀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아리마바드까지는 이제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일단 큰길로 나가서 뭐 스즈키를 타든 조금 걸어가면서 아리마바드를 한번 구경하려고 합니다 아 살라멜라이크 양도 있어 음매 아 성대모사 실패 진짜 멋지다 아리마바드 아리마바드? 예스 땡큐 갈린길이라서 헷갈려 디스고 회 예스 예스 아 살라멜라이크 헬로 아 코리안 예 코리안 안녕하세요 사스 코리안 예 나이스 미슈 안녕하세요 오 예 반갑습니다 한국사람이에요 예 한국사람이에요 한국사람이에요 한국말 천천히야 예예 예 한국말 예 예 땡큐 땡큐 see you have a good day 예스 와 사과 뭐야 와 대박이다 이 파키스타 혼자지역이 살구랑 사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 사과 냄새도 엄청나네 예스 예스 땡큐 브라더 예스 아 예스 아 아 예스 아 이제 여기가 아 아 아 아 예스 감사합니다 아 예스 아 예스 왕 야 베랑 네 예스 아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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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스 예 베랑 네 베란 암디? 네, 제 이름이예요. 네, 술 좋아해요? 네, 술 좋아해요? 네.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시네. 설탕이나 설탕? 네, 설탕이요. 설탕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가다가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차까지 사주고 이런 접대를 봤네. 이제 여기서 제가 사야 될 것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부터 트레킹을 할 예정이라 조금 필요한 것들을 사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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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라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머리가 짧아가지고 머리는 좀 잘릴 수 있으면 자르는 걸로 하고 와 대박 셜라멜라이크 와우 약? 진짜? 정말? 엄청나요. 너무 크다. 물건을 사려면 돈부터 뽑아야 돼. 그래야지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나온다. 파키스탄 돈입니다. 아 이런 네. 작은 사이즈. 아쉬워. 사이즈가 거의 다 대부분 중고 제품을 취급하는 것 같아. 아실라멜라이클. 양말 위에 신는 거라고 하는데 안에 기모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개요? 200만원. 200만원. 네. 네.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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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어도 될까요? 네. 네.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200만원. 5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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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정없이 1만원. 100만원. 호두가 엄청 싸네 또 여기 이제 혼자 마을이 견과류가 또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비상식량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 샀습니다 탈리마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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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네 K-POP 저는 학생이에요 우리 아들아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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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대바드 코리아 진대바드 이제 아마다바드 갔다 오고 나서 이 혼자 마을에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두이커 힐이라고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혼자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빈포인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대바드 오! 예! 수지키 오늘 여기 벨비 예! 너 수지키 타고 같이 오네다 아주머니도 같이 오신 분인데 이틀 전에 올라왔을 때 여기 같이 쳐다보던 꼬마예요 꼬마 애기랑 어머니 제가 먼저 내렸는데 아 이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타고 오셨나보다 아 여기도 완전 진짜 자연 그대로다 폭포가 흐르고 혼자의 마을이 보입니다 헬로우 아 두이커 힐 아 두이커 힐 네 아이애 땡큐 오우 땡큐 수 마치 나이엘리 나이엘리 땡큐 수 마치 나이엘리 헬로우 아살라말라이큐 자기 잠깐 집 갔다 온다고 기다리라고 끝까지 데려와 주겠다고 하네 거기서 걸어가도 되는데 아 진짜 미쳤다 크래지 아 예아 나이엘리 나이엘리 땡큐 수 마치 나이엘리 헬로우 아살라말라이큐 자기 잠깐 집 갔다 온다고 기다리라고 끝까지 데려와 주겠다고 하네 거기서 걸어가도 되는데 아 진짜 미쳤다 크래지 아 예아 소 크래지 미쳤어 미쳤어 이 친구가 하는 샵인데 여기서 차 마시고 가라고 훈자 베리 나이스 유 베리 베리 나이스 땡큐 브라더 하 나 진짜 여기 올라오면서 날씨가 좋은 것도 있는데 여기 훈자의 뷰는 진짜 짱인 거 같아 하 소 짱 대박 독수리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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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는 히말라야가 보이고 여기는 무슨 그랜드캐니언 빵치는 곳이고 뒤로는 거대한 돌산으로 둘러싸여 있는게 너무 멋있어 다 색깔이 와 엠알랄드야 엠알랄드 아 이제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한 시간 정도 있었어요 네 엄청 춥다 아무래도 고도가 엄청 높아서 지금 이 바람막이 하나에 반판 안에 있고 나왔는데 또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또 태어나다 주신대 태어나다 주신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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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리 한 5시간 걸릴 거리를 왕복 2시간 좀 넘어서 갔다 왔네 구경하는데 1시간 오토바이로 1시간 이제 숙소에 벗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머무는 동안 오늘 이제 아리바바드도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도 사고 여기 훈자마을의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된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이제 왜 여행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인지 알게 될 것 같고 내일이면 이 카리마바드를 떠나서 대망의 하라코람 하위웨이를 이제 걷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며칠 정도 걸릴지는 잘 모르겠고 최대한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둘러볼 예정이라 이 카라코람 하위웨이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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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봤 아 예스 땡큐 브라더 예스 땡큐 대박인데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음 파쏬!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